자,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요 말아요. 화 안 내서 후회하실 것 같으면 내세고, 내시고 화 내서 후회하시는 분 같으면 내지 마시고 잘 참는 분은 그냥 참으시고 못 참는 분은 어차피 못 참았다가 더 나중에 자다가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? 그럼 못 참을 거 말에는 분명히 뭐라고 좀 일을 할 말은 하고 지나가셔야지 해결 이걸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말해요? 여러분, 개성과 기질이 다 다른데요. 잘하는 게 다 다르고, 잘 참는 것도 다르고,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. 저는 욕 안 하면 좀 못 참는 버릇입니다. 그래서 욕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. 제가 제 애고를 관찰한 결과. 저는 그 상황에 어떤 한마디 말을 안 하면 나중에 자다가 이불이라도 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꼭 말을 합니다. 말하고 후회하는 편이 더 낫더라고요. 욕하고 후회하는 게 제 기질에는 더 낫더라고요.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. 이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. 아, 피터팬님이 저러라고 했지? 하면서 억지로 야, 뭐야? 막 이렇게. 그럼 이게 돕니까? 뭐 잘못돼 있죠? 제 기질에서 마이너스 요소 감수를 하고도 내 애고가 이래야 기분이 풀려서 살 맛이 나는 것 같으니까 내 애고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도 각자 육바람의 관점으로 자기 애고를 남처럼 보면서 이 친구는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아주 뒤탈이 장난이 아니에요. 뒤끝 끝내죠. 그러면 그거 좀 해주셔야 돼요. 오늘 이 친구 이거 이 백 안 사주면 이거 난리나. 좀 사세요. 백 하나 샀다고 도가 깎입니까? 뭐 유교 사상에 분자는 소절에 얽매이지 않는다가 본식입니다. 작은 애절에 얽매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작은 거 집착하다 큰 걸 놓쳐요, 사람들은. 이게 공식입니다. 작은 거 집착하다 큰 거 놓쳐요. 예전에 제가 다 어떤 책을 봤더니 생일날 케이크를 하는 거는 이거 서양 문화라는 거예요. 우리는 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딱, 어, 그럴싸한데요?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요구했죠. 떡을 해달라, 제 생일에. 결국 케이크를 하셔가지고 결국 가족의 불화만 났어요. 작은 것만 봐서 문제죠.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식견이 접을수록 작은 거에 되게 집착하죠. 나이 들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. 아이들이 막 작은 거 초등학교 가서 뭐 배워오면은 막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. 아빠 왜 그렇게 안 해? 막 이럴 수도 있어요. 엄마 왜 이렇게 안 해? 어른들은 알죠. 그게 또 상황 따라 달라요. 그걸 다 설명을 못 해요. 똑같습니다. 도도 깊어지면요. 그런 데서 자유가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미리 너무 작은 걸로 여러분을 옥죄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몰라하고 양심의 큰 줄기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했나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줬나 가장 큰 줄기를 황금류를 붙잡고 여러분 여기에 훼손되지 않으면 붙잡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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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